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2년 12월이 지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말고 눈여겨보는 종목들도 있느냐고 물으시길래 있긴 있지만 좀 다를 수는 있어도 내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보다 더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뽑은 것은 시총 순대로 나누었고, 한국항공우주, 가스공사, CS 윈드, 펄어비스, 삼강, MMT, 고형, SNT 모티브, 다원시스, 루트로닉, SPG, 동개발, 대성에너지, 셀바스 AI, 이지케아텍. 이렇게 되어있는데 오늘 셀바스 AI에 또 달리고 있네. 이런 식의 시총 1300억 부터 4조 7천억 짜리 까지 한국항공우주 KIA, 이거 같은 경우는 비행기 팔고, KIA50, 제공어, 제공어 맞나? 제공어 아니지? 그거 연습기가 이제 전세계에 팔리면서 소문나면서 프로펠러 연습기만 있는데 한국건은 마하로 달리고 무기도 장착되고 연습하다가 바로 실전도 쓸 수 있고 훈련기도 된다. 가성비가 너무 좋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거 보기 우리도 남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한국선 무기가 괜찮네. 비행기 괜찮네. 그리고 새로 KF-20인가? 그것도 이제 연구하는 것들도 있으니 좋다 싶어서 쭉 주가가 올라갔다 오게 됐다. 제가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한화에 팔아먹으려고 하는지 그와 연관되는 부서의 사람들 다 사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영 힘을 못 쓰는 아 참 그거는 참 아닌데 맞지? 이렇게 한국항공우주로 나는 뽑아놨었고 가스공사는 가스를 사와서 도시가스 그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오는 것은 도시가스고 아 천연가스고 그리고 이제 배에 실어오는 것은 천연가스 LPG 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LPG가 아니고 맨 같은 천연가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난방도 하고 차 연료도 하고 발전소도 돌리고 이런 거다 보니까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차이점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원가 보존률 원가를 보존해 주는 원가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가가 올라가면 기름값 올라가든지 이러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화력발전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재가 들어갈 거 아니야. 석유나 이런 거. 그러면 석유값이 올랐으면 올랐는 걸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전기료를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해 가지고 항상 적지 안하고 한국전력 적지 안하다고 하잖아. 가스공사는 반영하거든. 가져온 것에 수수료만 받아서 파는 거라. 그러니까 뭐 지금 가스가 뭐 예를 들어 키로당 한 톤당 천원 한다. 그럼 천원에 수수료 받아서 남겨먹고 만약에 내일 한 달 뒤에 또 2천원 한다. 그럼 2천원에서 수수료 받아서 넘기기 때문에 얘들은 처음에 까는 설비비 파이프라인 깔고 이렇게 SOC 깔잖아. 전 지역에. 그래서 자기가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지역마다 주는 거야. 대성에너지같이. 여기는 대구 경산 쪽만 담당해라. 또 서울은 삼천리 뭐뭐뭐 이렇게 하잖아. 그런 식으로 주고 걔네들한테 넘겨줄 때는 자기들이 원가로 주고 수수료 얼마만큼 뛰어가지고 걔네들은 또 거기에서 수수료 얼마만큼 뛰어서 각 가정에 공급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들은 망할 수가 없지. 특히 또 가스공사 자신은 망할 수도 없고 계속 배당도 높은 그 종목이라 가지고 가스공사를 넣었고. CS 윈드는 풍력. 풍력 타워. 타워를 만들고 그리고 터빈을 만드는 비아링. CS 비아링이 산하니까. 그리고 CS 윈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엄청나게 이제 풍력발전 쪽에서는 유명한. 그리고 풍력발전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해야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재고나 관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연하지. 주문도 안 되는데 미리 만들어 놨는데. 우리 81cm, 81m 말고 80m를 해두고 잘라야 되나. 자를 수 없잖아. 또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CS 윈드는 풍력 산업 쪽으로 괜찮고 재무도 괜찮아서 CS 윈드 넣고. 그리고 폴러비스.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는 R200, R200, R200 재생에너지 그걸 어느 정도를 채워야지. 재생에너지로 만든 걸로 우리 아이폰은 애플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만 우리는 인정하겠다. 삼성전자 너들 우리한테 물건 납품하려고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해서 너희 공장을 돌려서 생산되는 물건만 우리는 하겠다. 너 그 하청업체도 재생에너지로 했는 거 다 연관된다. 이케, 우쭈할게인데. 삼성이 애플에 납품하려고 그러면 R200 맞춰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에 쏟아부는 게 아니고 지금 풍력 태양광 이런 데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짜증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대세다. CS 윈드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기 때문에 CS 윈드는 없고 시총 3조짜리. 내가 공부할 때 2조 5천억이 있는데 펄어비스는 게임주인데 4조 얼마 5조 얼마였는데 2조 8천억 얼마 전까지 2조 5천억까지 떨어졌는데 요거는 검은사막이라고 게임이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하나로 계속 업데이트를 돼. 조작감도 굉장히 조금 최신 것처럼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걸 하는 사람은 계속 그걸 하거든. 그리고 요즘 또 대전도 막 하고 하는데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얘들은 자체만의 엔진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자기들이 게임을 만들고 자기 게임을 만들다가 콘솔 게임, 비디오 게임으로도 자기가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식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울 수 있는 기술력에서 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펄어비스. 상강MMT는 마찬가지 CS윈드와 마찬가지 해상풍력인데 상강MMT는 구조물, 해상풍력을 올릴 수 있는 바다 속에 그걸 지으려고 하면 바다 속에 파이프관을 박아야 되잖아. 그 파이프관을 만드는 강관이라고 해요. 강철관. 그거를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었고 그걸 이제 수출까지 하는 대만의 해상풍력을 상강MMT가 수주를 받아서 넘기는. 그리고 또 상강MMT는 SK에코플랜트가 지분을 다 가져간 SK그룹 4나라고 보면 되지 상강MMT. 그걸 넓고 배도 고치고 방산 쪽에 배도 하고 그것보다는 지금 강관 이런 쪽에 매출이 높은 시총 1조원짜리 9천억에 공부했는데 1조원 됐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과는 다르게 육상풍력은 민원도 들어가고 땅도 부지도 선정해야 되는데 해상은 민원도 안 들어가고 땅도 뭐 아무يع 바으면 되잖아. 바람 많이 부는데 땅만 지지조산하고 있어지어. 그렇기 때문에 해상풍력이 아무래도 육상보다 더 많이 발전 하지 않겠나. 고형은 반도체 검사 장비 이렇게 마지막 호공 중 dramat화 이거 이게 카메라를 위에서 위에서 내리 봐서 카메라를 이렇게 그 반도체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검사했다라면 이제는 얘들은 측면에서 보는 거에요. 측면에서 그러니까 3d 를 보는 거에요. 측면에서 보니까 어디 어디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세계 최초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기술력이 이제 이런 쪽으로 이게 이런 뭐들 하여튼 그걸로 가지고 만들었던 회사 반도체 기술력이 있는 시총 1조 원이 다라는 회사 요거는 불량률을 양품을 더 생산 더 정밀 할수록 요리도 보고 조리도 보고 해야지 위에서만 박수는 답이 안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향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 snt 모티브는 현대차의 전기 모호다 전기차 전기 모호타 이런 거 들어가는 전장사업 들어가니까 현대차가 잘 나가면 같이 잘 나간다 생각해 가지고 넣었고 snt 모티브. 다운시스는 꿈을 파는 기업. 다운시스가 슈퍼개미가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2만원 밑으로 사락했던 그 3년 전인가 2년 전에 말했던 지금 16,000원이네. 시총 5,500억이네. 얼마 전까지 2만 얼마까지 갔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8,000억까지 갔었는데 지금 5,500억. 얘들이 버는 거에 비해서는 포나 이런 게 높아. 그런데 얘들이 이제 내세울만한 메리트는 꿈의 치료제, 붕산, vnct. 붕산을 몸에 주입해서 그 붕산에 암세포가 들러붙으면 거기다 레이저를 쏴서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꿈의 기술. 고급과 그리고 이제 핵융합 쪽에서 이제 전원 공급 장치를 얘들이 담당하고 있거든. 다운시스가. 그 핵융합 메리트 있죠. 암치료기 있죠. 그리고 플라즈마 쪽. 전원 쪽과 연관되는 플라즈마 쪽이 이제 반도체. 또 원자력 해체할 때 돌아가는 그런거 있죠. 하여튼 테마가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큰 테마가. 꿈을 가지는. 그러면서 그 테마만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얘들이 지금 돈 벌어먹기 위해 살고 있는 거는 기차 팔아가지고. 기차 마진이 한 3% 되겠네. 3% 그런데 기차가 가만히 생각하면 다운시스가 부채가 높아도 기차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요구를 하는 거잖아. 얘들은 SRT 이런 거 하지 않거든. 그냥 경전철 요런 것도 지하철 요런 거 하기 때문에 한 30, 10억? 한 양당 10억인가 20억 하거든. 그런 것들에 3% 하여튼 3% 마진 보고 기차를 팔아서. 하지만 기차는 나라에다 납품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납품하는 거는 돈은 바로바로 주잖아. 그러니까 얘들도 견디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서 기술력을 쌓아서 핵융합이나 혹은 BNCT 요런 것들이 성공하면은 이 시총이 장난이 아닌 거지. 5천억이 5주가 돼도 안 이상한 거지.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요거는 지켜봐도 되고 아니면 모아가도 되는. 무너질 리가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나는 요거보다는 딴 게 더 좋아서 팔았지만. 루트로닉. 루트로닉은 피부 미용 기계 중에는 조금 고가. 억대 장비도 있다고 봤는 거 같은데. 루트로닉은 피부. 이게 집속 초음파 기술. 뭐 여러 가지 기술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것 중에는 조금 고가의 장비로서 들어가 있는. 근데 클래시스 시총 1조 원이 넘어갔는데 얘들은 루트로닉 5천억 밖에 안 되는. 기술력이 빠방한 기술력과 고가의 장비다라는 거. 요런 게 있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제 R&D 투자 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SPG 같은 경우는 모타 모타. 일상생활에서 들어가는 모타들. 특히 얘들은 LG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하는데. 세탁기, 냉장고가 들어가는 모타들 있잖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터컵은 뭐가 들어가노. 공장사동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에 모타 들어가잖아. 모타 없이는 전기로서 뭔가 동력을 생산하는 것은 회전 돌린다. 이게 제일 만만하잖아. 아이까지는. 그럼 돌리는 것을 기아를 수평으로 하든지 뭐 회전으로 하든지 그건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SPG가 지금 시총 3,800원에 됐구나. 3천억 초반 때 하더만. 그래서 SPG도 부채율 굉장히 낮은. 그래서 SPG도 괜찮고 부품이니까 소재 부품 쪽이니까. 동원개발은 건설 경기가 안 좋고 막 하면서 부도나고 막 부도나고 할 거야. 내년 상반기까지 김진태가 쏘아 올린 채권 부도 처리 해버리는 바람에. 어? 봐봐라. 옆에 사람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꼬박꼬박 이자 주면서 줬어. 뭐 월말에 준다 치자. 그걸 3년간 잘하다가 갑자기 한 달 건너뛰어버렸어. 그럼 뭐하더노. 내가 빌려주는 입장에서. 어? 욱하잖아. 왜? 조회 받을 돈이 못 받았으니까. 어?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럼 다음 또 빌려줄게. 이 아이가 안거든. 한번 어? 되면은 어? 얘가 안 갚을 수도 있네. 이렇게 하다가 한국생명 요번에 이제 그거 저들이 잘했다 하다가 저들이 또 돈 빌려줘가 하는 거 보니까. 외국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되노. 돈 빌려주기가 좀 애매하다. 이자 더 내든지. 안 그러면 안 빌려줄란다. 이렇게 이자 더 내면서 빌리는 거지. 그러면 마진이 낮은 회사들은 은행 마진보다 자기가 버는 마진이 적으면은 뭐하러 일하노. 뭐하러 사업하노. 그러면서 부채가 많고 이러면 현금이 안 들어오고 하면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다. 그게 좀 강한 게 건설 쪽이 있다. 건설 쪽. 대구만 하더라도 지금 만홍강, 미분양, 내년 내후년까지 막 짓는 거 엄청나게 많거든. 다 공실 알겠나. 누가 사노 그거. 이자율도 비싼데. 은행이 8%, 9%씩 할긴데. 그러니까 그중에 살아남은 걸 꼽으라면 동원개발은 무종삼지. 동원 건설하고는 달라. 동원개발이에요. 부산의 장복만 회장님. 부채율 20%인가 30% 밖에 안 돼. 그리고 재고 자기가 사는 땅이 5천억 정도가 되고. 이거 할 게 없어서 돈 놀이로 한 4, 5천억 굴려가지고 배당 주고 간다니. 회사. 이 장복만 회사. 배당도 한 3% 중반대 될 게다. 동원개발. 동원개발로 딱 기다려도 되지. 대성에너지는 아까 말했다시피 가스공사와 마찬가지. 가스공사에서 물건을 띄주면 대성에너지가 대구 경북 쪽에 도시가스를 납품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러니까 이것도 무너질 리가 없는 거지. 무너질 리가 없지. 셀바스 AI는 음성으로 음성 한국말을 글로 바꾸고. 혹은 말을 한 글을 글로 바꿔주는. 혹은 일반 유명 성우. 혹은 이영애 같은. 혹은 목소리 좋은 배우들 있잖아요. 그 배우가 책을 읽어주면. 하여튼 음성으로 뭔가를 많이 하는.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거. 영화 더빙부터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도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 많을 수 있다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말로써 인간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셀바스 AI가 처음에 공부할 때 2500억에 공부했는데 시총. 지금 1400억. 얼마 전에 1300억이네 1200억. 지금도 괜찮지. 근데 내가 지금 셀바스 AI 보다는. 뭐고. 그거. 그쪽에 투자를 해서 그렇지. 나는 뭐 투자했노. 그거. 그거 뭐고. 백신. 백신. 그거. 정보방호주. 뭐지. 그거 이름 뭐지. 아. 나 이름 생각 안 나노. 어. 지니언스. 그래. 지니언스에 투자해서 내가 셀바스 AI를 못했지. 그러면 셀바스 AI 아니면. 어. 지니언스 아니었으면 셀바스 AI. 뭐. 이지케어텍은 말 그대로. 병원에서 하는 ERP 시스템처럼.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산 쪽으로 등록되어 있는 약품. 의사 처방.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막 이사. 그런 거 엄청 많잖아. 그걸 전산으로서. 안 그러면 수규를 다 했다 생각하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노. 근데 그 전산을 서울대 연구진인가. 서울대 그 의사들이 만들어가 프로그램을 깔기 시작했다가. 이제 수출도 다른 나라에서도 병원 하려고 그러면 다 영어로 하니까. 호환될 강의 맞지. 비슷한 거. 그런 것들. 병원 프로그램. 지금 병원 프로그램을 왜 하냐면. 의료민용화 쪽으로 이제 계속 돌리려고 하다 보니. 이 정권에서는. 야. 병원 가면 돈 많이 쓰니까. 혜택을 줄여줄게. 그러면 병원 덜 가겠지. 이런 식의 애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건강보험 이런 것들 줄이고. 실비보험 쪽 이용마이라 그러니까 글로 올리고. 그러면 병원에서도 그런 걸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 이거는 갈 수밖에 없다. 이직 혜택 1,300원. 이거 2,500원에 왔는 거 봤는데. 1,300원. 요렇게 뽑아봐. 이거 투자 지표로만 눌러봐도. 내가 올린 거는. 부채가 높은 거는. 가스공사와 한국 우주공사. 이거는 의미 없는 거에요. 의미 없는 거. 상강 MMT. 이것도 부채가 잡힌 거. 이게 왜 부채가 잡힌. 이게 뭣 때문에 부채 잡히더라. 이것도 상강 MMT도 주문 들어와서 만들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의미 없는 수치. 다오시스는 아까 말했다시피. 나라와 기관과 거래하기 때문에. 괜찮은 수치. 대성에너지도. 이거 그거 뭐고. 부채율 잡힌 거는. 고객인비. 대성에너지도 의미 없는 수치. 왜. 나. 그거 뭐고. 도시가스 돈. 받는 데가 어디고. 일반 소비자들 아이가. 집집마다 받는 거. 그런데 집집마다 돈을 안 갚으면. 왜 되노. 끊어 보면 되잖아. 끊어 보면. 요즘. 끊어 보면. 누구한테 말하겠노. 고려 신용 공고 같은. 고려 신용 정보 같은. 채권 추심 업체에. 전달하면은. 채권 추심 업체에서. 그 돈 받아서. 수치 얼마 띄고 하잖아. 그래서. 고려 신용 정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부채율이. 굉장히 낮다. 이건. 공사는. 의미 없고. 상강 MNT가. 부채율이 왜 높았지. 하여튼. 문제 없었던. 내가 공부했을 때. 문제 없었던. 요렇게 되어 있는. 이야. 괜찮은데. 맞지. 이야. 뭐가 마음에 들어. 뭐가 마음에 들어. 다 마음에 드네. 다. 끝.